안녕하십니까 철도모형뉴스입니다 오늘은 로윈신차 한 대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40편성 2221 열차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열차는 제가 넣는게 아니라 주작권이 있는데 주작권은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홍영우입니다 추억을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말해 희망한 아름다마 안전하게 가 행복을 찾아 편안한 우리들의 친구 서울교통공사 예 이렇게 서울교통공사 2221 로윈신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큰 운행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로윈신차를 한번 보았는데요 앞으로 서울교통공사 253에서 열심히 뛰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도모형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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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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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